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위협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번 주 주일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요한 1서 3장 11절에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여기서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 서로 서로의 안에 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또 들은 보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본문에도 보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결국 이 거하라는 단어는 사실은 계속 머물게 하라. 그것을 붙잡고 있어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고령서 3장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바울은 골라스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라스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죠. 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실을 가졌기 때문에 거한다는 의미가 또 거한다는 사실이 또 다 발견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봉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당연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있죠. 나무가 뿌리가 분명하고 생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붙듯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한다면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신 소식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처음부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 예홍길에 와서 들은 게 뭡니까? 또 우리가 예홍길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들었던 게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 첫 번째 영세 전부터 준비된 복음 영세 전부터 준비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4시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사실은 이 준비된 복음이란 말은 성사미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실은 존재 자체가 출생이 없잖아요. 죽는 것도 없고 영혼 전부터 영혼까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사미 하나님이 특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은 사실은 영세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디모데우서 1장 9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여 오직 자기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전부터 우리에게 이 중요한 소명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혼 전부터 디모데우서 1장 2절에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이해하미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혼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영생은 생명이 영혼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소촌을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것도 물론 파키슨병으로 7, 8년 고생을 하셨지만 수미차가 병원에 지난주 입원했는데 폐암 말기라 이렇게 하시고 바로 그냥 그 다음 주에 그냥 작변이사하고 자짓 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다 해놓고 소촌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혼 전부터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이 감춰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스 1장 1절에서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스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스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민수기 12장 6절이라든가 민수기 12장 8절 이게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물론 모세를 통해서도 얘기한 건 모세를 지찍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여러분 구약의 가장 핵심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인데 영혼 전부터 준비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아니었으면 죄의 진리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떠날 일이 없었죠. 우리가 사단이 아니었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필요가 없었죠. 사단이 아니었으면 죄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었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허락하셨는데 그 원인자가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온천안을 깨앉는 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단어되어 있거든요.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요즘 다가오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범죄는 사실 원죄를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죄를 자백하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거든요.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고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제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추록기 3장 18절에도 보면 이 피의 제사를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천년 동안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그 장자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갈 장자들 다 죽겠는데 그 피바른 문설주의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뭄만 살리셨잖아요. 그렇 것처럼 갈라사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룰법에 저주해서 대신 속량하셨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스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누구 얘기가 아니고 선진을 통해서 다만 전달을 했을 뿐이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계획을 허락하셔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큽니다. 주래옥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인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게 처녀가 인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마누엘로 하리라 마태부 1장 23절에 보면 그 인마누엘이 보라 처녀가 인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인마누엘로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러면 이모네 집 아들이 저하고 15일 차이거든요. 아주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친환생이 어렸을 때 했지만 이 친구는 잘 재짓는 건 자기가 재짓고 나는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가끔 싸우거든요. 이모네 집에서 중학교 때 싸우는 그럼 속상하면 강원호 고성군 겨울에 참 물론 이 별이 참 뜨는 속상해가지고 하늘을 보고 나가가지고 얼마나 부모님 원망하고 보고 싶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참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이 요즘 제일 이해가 되는 게 요하모 14년 6절 하나님 떠난 길을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절대 진리가 없잖아. 인간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요. 우리가 생명이 없어서 마귀에게 쫓겨다 냈잖아요. 생명이요. 나는 이게 요즘 제일 믿어져요. 영세전부터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선지자 제세상 왕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고런 15장 1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거 아니냐 그 가운데 거한 거 아니냐 하면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월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승리하심으로 말며마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다시 승리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다 아는 부분들이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소식 복된 소식 이거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두 번째 보니까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 2장 24제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어느 정도 거해야 되냐면 아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구나 물론 이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100% 믿어줄 만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눈을 저도 원래 3시 50분에 일어나는데 3시 10분에 깼어요 그런데 그냥 김포니까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눈을 뚫고 오신 분들 저를 보세요 좀 이렇게 펴고 이렇게 보세요 두 번째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은 계속 머물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100% 믿으실 뿐만 아니라 100%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될 만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내 체질을 이길 만큼 내 체질을 이길 만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이길 만큼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속의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이길 만큼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사건 이거를 영향받지 않을 만큼 누리라는 거죠 그게 요즘 유한일수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커야 되냐 내 체질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재앙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데요 이 유한일수 쓴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다른 말을 말하면 내 안에 구하라는 말은 미혹받지 않을 만큼 속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미혹받지 않을 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속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영세전부터인데 저를 보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멸망받았을 때 내가 길을 몰랐을 때 나를 창세전부터 바울은 에비스 1장 4절에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울은 갈라데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도다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저는 두 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나를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내인데 저를 지우려고 엄청 노력했대요 낳고 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생겨서 못 버린 거지 그 이후에 내가 그럼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여기 왔습니까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준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체질과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거하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체질과 환경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봉사 내가 오늘 죽어도 이 복음 전하다 간다 할 정도로 길을 잃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거예요 오늘 부드럽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누리를 하는 거죠 왜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전철 메시지처럼 우린 지금 때는 새 힘을 얻어야 될 때이고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냐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냐면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하나 없으신데 다른 말로 하면 24시 언제든지 새벽 1시든지 2시든지 낮 2시든지 3시든지 내가 불신앙의 현장에 어떤 현장이라도 언약 잡고 강단 말씀을 잡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흑암에 빠져있고 불신앙에 빠져있고 체질에 빠져있잖아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전도 문 열어주시는데 그걸 방과하고 방심하고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저부터도 오해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데 곤비치 아니신다는데 피곤치 아니신다는데 하나님 피곤하실 거야 그래서 우린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고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면 내 체질과 환경을 뛰어넣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집중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만큼 2, 3, 7, 5천 종족 복음할 만큼 내 주위에 복음 전할 만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중혜